고객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신념과 철학으로 고객 맞춤 유통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아이헤피콜을 소개합니다. 아이헤피콜은 개인마다 꼭 맞는 맞춤형 뷰티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뷰티 전문 브랜드 더 해피 호르치를 탄생시키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해피 호르치는 마이크로 입자와 같이 섬세하고 세밀한 뷰티케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외형의 스킨케어는 물론 감성 케어까지 아우르는 일명 마이크로 뷰티 스킨케어 솔루션을 통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20여 년 이상 국내 유명 제약사와 화장품 제조사에 신선한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 회사인 모 회사 해피콜의 철학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헤피콜은 이러한 탄탄한 내공을 기반으로 워터클렌저, 폼클렌저, 오일클렌저 3종 구성으로 이루어진 더 해피 호르치 클렌저 시리즈를 출시하였습니다. 기분까지 정화되는 동안클렌저라는 제품 컨셉 아래 피부 노폐물 제거는 물론 기분까지 상쾌하게 변화시켜주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은은하고 상쾌한 시트러스 향의 더 해피 호르치 폼클렌저는 부드럽고 풍성한 미세거품을 머금은 고분자 수분으로 클렌징 후에도 촉촉함이 유지되도록 하는 필수 클렌저입니다. 대부분 EWG 그린 등급의 성분으로 천연율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 pH와 유사하게 맞춘 약산성의 워터클렌저는 2차 세안이 필요 없는 투명한 워터타입의 제품으로 피부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올데이 클렌저입니다. 물과 같이 가벼운 워시오프 타입의 오일 클렌저는 기쁨의 금위라고도 불리는 양고슬냉이시 오일을 포함한 천연율의 원료들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으로부터 모공 깊은 곳의 피지까지 말끔하게 제거해주는 딥클렌징 제품입니다. 기초부터 세밀하게 관리하는 동안 습관의 시작 합리적인 가성비와 더불어 섬세하게 가신비까지 만족시키는 제품 더혜피후루치 클렌징 라인으로 피부를 더욱 환하고 깨끗하게 가꿔보세요. 기초부터 세밀하게 가벼운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은 첫 번째 영상에서